안녕하세요 에이스영학원 세라 원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챗 gpt 를 이용해서 이미지를 생성하고 이것을 지난번에는 그림판을 통해서 바꾸는 법을 알려드렸는데 사실 요즘은 그림판 보다 뭐가 더 대세인가요? 캔바죠. 캔바에서 올리셔서 편집해서 썸릴로 활용하시는 법 보여드릴 거에요. 그래서 자 오늘 이렇게 해볼게요. 자 제가 지금 어떤 영상을 만들 거냐면 오늘은 이제 화요일이라 제가 새벽 4시 반에 영어성경 스터디를 리드 하거든요. 그래서 영어 성경 전체 요절이 혹시 뭔지 알고 계세요? 크리스찬 들 많이 계실 텐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것이 성경 전체 요절이에요. 그래서 이 요절 말씀을 우리 멤버들이 요한복음을 공부할 때마다 한 번씩 읽고 한 번 외웠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으로 제가 이제 채취 pt한테 부탁을 했어요. 어떻게 부탁했냐면 여기 자 보이시나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구절이 잘 표현되고 감동이 되는 이미지를 블로그용 인스타용 유튜브에 공용으로 쓸 썸네일로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타닥하고 이렇게 만들어준 거예요. 어때요?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받게 죽게 하시고 이렇게 하셨다. 이게 이미지가 표현이 됐나요? 어쨌든 이걸 그리려면 얼마나 시간이 걸리겠어요? 근데 이게 단 이렇게 딱 말하면 1분도 안 돼서 만들어주거든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보면 여기에 만미우칠, 멈칫 이렇게 한글은 깨져보이잖아요. 채취 pt가 아직 한글까지는 이렇게 말로 못해요. 잘 표현을 못해주고 깨진 글씨가 나와서 이 부분을 이제 저는 저번에는 그림판으로 여기를 바꿨고 오늘은 캔바를 사용해서 바꿔서 응용하실 수 있는 걸로 보여드릴 거예요. For God loved the world so that he have 뭔가요? 여기 영어로 이렇게 써줬는데 이것도 좀 잘 안 보여요. 요한복음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했는데 잘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일단 다운을 받으셔야죠. 다운을 받을 때 이제 그러면 여기 어디에 받아지냐면 여기 다운로드에 받아진 거 아시죠? 그러면 여기에다 뭐라고 바꿔놓으시면 돼요? 이름을 자 요한복음 요한 요한 3장 16절 이렇게 이름을 이제 주시면 되죠. 이게 뭐죠? 아 저기 썸네일. 썸네일이에요. 제가 이거를 자 우리 멤버들한테 이제 아침마다 제가 톡방이 있는데 여기 방에 올려서 한 번씩 이것을 읽고 이제 만날 때마다 만나면 외워지겠죠. 이거를 같이 나누고 싶어서 요일을 하는데 일단 이걸 다운받아 놓고 이제 어디로 가시면 돼요? 지난번에는 제가 제가 잘 쓰는 오래된 도구인데 그림판 도구에서 이제 바꾸는 법을 보였는데 요즘은 사실 그림판보다는 뭐가 되세요? 캔바도 아직 무료로 쓰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 캔바도 지메일로 연동하셔서 가셔서 쓰시고 회원 가입하시면 무료로 쓰시면 돼요. 유료 버전도 있는데 저도 한동안 유료로 쓰다가 아직도 무료로 쓰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보시면 최근 디자인 이런 거 다 나오죠. 여기 자 최근 디자인 제 고래용어 이거 자기 가서 따와서 이제 여기 우리 거에 맞는 걸로 이렇게 넣었죠. 이거는 제 서다닐 원장님이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고래용어 사이트에서 이걸 받아다가 이제 여기 저희한테 맞는 걸로 바꾸고 고래용어 수지초 캠퍼스 넣고 에이스 로고 넣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지난주에 어떤 원장님이 전단지 어디서 만들어요? 그러셨는데 전단지 요즘은 어디서 만드나요? 미리 캠퍼스에서 올려서 저기 하시면 되잖아요. 비즈하우스에 하면 너무너무 빨리 오고 보통 제가 동네에 있는 인쇄소나 이런 걸 쓰려면 이제 주말에 일 안 하니까 연락 안 되죠. 일이 늦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 원장님들은 주로 언제 시간이 있으시냐면 주말 일요일 때 시간이 있으니 일요일 때 작업하셔서 비즈하우스에 딱 오더 해놓으면 월요일에 딱 도착하잖아요. 그래서 디자인 만들기 하시고 저는 지금 뭐 할 거냐면 자 디자인 만들 건데 이제 소셜미디어 SNS에 올릴 거죠. 그러면 인스타그램 게시물 이 사이즈로 이제 아까 만들었는데 어쨌든 어떤 전 좀 간단한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커밍스는 이걸로 해볼까요? 해서 만들 건데 파일을 그냥 가져오는 거죠. 아까 다운받아 놨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여기에서 업로드하시면 돼요. 파일 이렇게 누르시면 파일 가져오기 왼쪽에 보이시나요? 제가 이거를 추적다기로 보여 드릴게요. 파일 가져오기라는 이 표현이 있잖아요. 왼쪽에 보시면 그러면 여기 누르시고 파일 선택 그러면 아까 우리 어디에 다운받았냐면 이거는 지금 영상이고 다운로드에 받아놨잖아요. 뭐라고 받았어요? 이거죠. 오른쪽에 요한복음 3장 16정 썸네일 이렇게 해놨잖아요. 이걸 불러오는 거예요. 그래서 열기 그리고 올라오죠. 그러면 이런 거 지울게요. 다 왔나요? 볼까요? 그래서 파일 업로드 쪽으로 가면 업로드 된 게 보이거든요. 볼까요? 왔나? 어디 왔을까요? 보통 업로드 항목 여기 올라와 있죠. 가서 올리고 나서 왼쪽에 업로드 항목 이렇게 눌러보시면 업로드 항목 눌렀더니 지금 여기 왔죠. 그래서 여기를 누르면 얘가 여기로 탁 들어와요. 그리고 커밍수는 저 필요 없고 뭘로 바꾸면 돼? 여기를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자 요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넣으면 되겠죠. 이거 글씨 너무 크니까 크기를 자 이게 다 들어가려면 몇 정도로 작아져야 될까요? 저는 한 여기 24로 한번 바꿔볼까요? 24 그리고 엔터 치면 이제 여기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해서 하시면 되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뭐 뒤집기도 하고 수평 뒤집기 수직 뒤집기도 다 되고 그 다음에 뭐 블러 처리 할 게 있으면 여기서 블러 처리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뭐 배경을 제거하겠다 배경 배경 제거 돈 그러니까 크라운이 붙은 거는요 돈을 내란 뜻이라 돈 안 해요. 그래서 그림 편집하겠다 그러면 필터로 왼쪽에서 이제 여러가지 이렇게 그림자 주는 효과 뭐 흐리게 하는 효과 다 있어요. 그래서 배경 제거하는 거는 아 이거 배경 제거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매직 이레이서 아 이것도 돈이 들어가네요. 돈 들어가는 건 저는 안 합니다. 그래서 어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이것저것 눌러서 자꾸 연습하시면 돼요. 저는 여기를 어 뒤에를 안 보이게 배경 제거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아 이것도 다른 거 해야 되네요. 자 오늘은 일단 어 이렇게 자기가 가지고 가지고 있는 파일을 어 캔바에서 올리셔서 올리셔서 이제 여기서 얼마든지 멋진 걸로 재탄생 시키셔서 다시 다운받으셔서 활용하실 수 있다는 것까지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캔바에서 오늘은 여기에서 저는 어 이거 작업해서 올려보겠습니다. 6시라 여기까지만 해야 될 것 같네요. 어 어 어 날라갔죠. 그러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어 이거 다 지우고 아니면 이거 이거 놔주면 좋겠다. 이거 한 번 3장 16절 그래서 다시 업로드 항목으로 가시면요. 여기 다시 이렇게 붙이므로 다시 와요. 이렇게 그러면 아까 불필요한 것도 다 지웠죠. 우리가 그리고 어 여기에서 으 여기 블러 처리 여기 있으니까 여기를 좀 블러 처리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투명도 아 투명도가 100이니까 뒤에가 다 보이는 거거든요. 투명도를 점점 줄여보세요. 어 이 뒤에가 흐릿해지죠. 그러면 얘를 이렇게 반만 이 정도 보이게 하고 투명도를 조정하셔서 자기가 쓰고 싶은 거를 이렇게 글을 더 이제 어 이렇게 여기다 쓰실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다 하나님 세상처럼 사랑하사 투명도를 더 흐리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투명도를 더 흐리게 하면 이건 100인데 더 흐리 더 흐리게 더 흐리게 그러면 아예 안 보이잖아요. 글씨가 그래서 이건 진하게 보이게 하고 싶으면 투명도는 100으로 하시고 전체 투명도는 이렇게 조절하시면 되죠. 이렇게 거의 이제 이렇게 흐릿하게 보이게 하고 말씀이 더 잘 보이게 이렇게 변형하셔서 사용하면 되죠. 나머지 세세한 것들은 또 캔바를 이거 자꾸 눌러보셔서 자꾸 친해지시면 돼요. 뭐든지 다 내가 친하지 않으면 어렵고 내가 친하면 다 쉬운 거죠. 영어도 마찬가지가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은 자 채집이트로 이미지를 생성하신 다음에 캔바로 업로드하셔서 거기서 작업하시는 거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다음 기회도 여러분 뵙도록 하겠습니다. 에이스 영학원 세라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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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